안녕하세요 이번에 보여드릴 제품은 비스트 워즈 여성 캐릭터 중에 하나인 블랙 아라크니아 입니다 이제 마스터피스 넘버링은 46번 데스트론 스파이 블랙 위도우 비스트 워즈 35주년으로 나왔고요 처음에 이 제품의 목업이 전시가 됐을 때 진짜 기대를 많이 했어요 일단 아무래도 마스터피스라는 이름에 맞게 거미 조형도 진짜 잘 내준 것 같고 이런 얼굴 조형 같은 것도 잘 내준 것 같고 제가 이제 이런 여성형 트랜스포머가 없다 보니까 되게 기대를 많이 했는데 생각대로 되게 잘 나와준 제품인 것 같습니다 일단 이거는 이제 삼시 중국 내수판인 삼시 제품에 들어가는 이런 배지 구요 조금 무게감은 있구요 이렇게 블랙 아라크니아의 얼굴이 들어가 있습니다 mp-46 일본판에는 들어가 있지 않고 이제 중국의 삼시 버전의 제품에만 들어가 있는데 일단 이거는 일본어 제품이고 삼시 제품이 아닌데 그냥 옵션으로 이걸 하나를 더 구매를 했습니다 일단 블랙 아라크니아의 이 거미 조형 박스 아트샷으로 들어가 있구요 이렇게 로봇 모드 조형 다리가 되게 날씬하게 잘 빠져 있습니다 이렇게 무기 조형도 작중과 최대한 비슷하게 해줬구요 옆에는 이렇게 총을 들고 있는 블랙 아라크니아 그리고 뭐 일본어 그리고 거미 모형 있구요 그 다음에 뒤를 보시면 이 애니메이션 작중에 나오는 블랙 아라크니아의 모습과 비스트 모드 일대의 블랙 아라크니아 제품 사진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제품 사진 제품 사진 로봇 모드 이거는 이제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블랙 아라크니아 그리고 이렇게 얼굴 조형을 변경해 주실 수 있구요 이렇게 무기 장착 가능하시고 이 거미줄 머신건 이게 작중에서 이 다리 끝에서 총알이 나왔어요 이런식으로 다 조형 재현을 해 줬습니다 이렇게 거미줄까지 아 이 거미줄 재현해 준거는 진짜 잘해준 것 같아요 제일 기대를 많이 했었고 이렇게 거미줄이 달린 무기도 들어가 있습니다 공중에 이렇게 매달릴 수 있게 그럼 제품을 한번 개봉을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제품을 여시면 이 블랙 아라크니아의 본체가 들어가 있구요 이렇게 변형 얼굴 파츠 두 개 들어가 있고 실이 달린 무기 그냥 무기 그리고 이렇게 거미줄이 접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렇게 스탠드를 넣어 줬어요 이제 다이노봇에 밖에 안 들어가 있던 스탠드를 이렇게 넣어 줬구요 어 이렇게 뭐 캐릭터 카드 뭐 설명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어 이 거미 조형을 진짜 기가 막히게 잘 내준 것 같아요 제가 이런 거미 조형 곤충 조형은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어 이게 보시는 분들에 따라서 조금 혐오스러우실 수도 있고 어 그럴 것 같습니다 거미 조형을 진짜 잘 내줬어요 어 다리는 이렇게 8개가 달려 있구요 어 이쪽 부분 가운데 부분이 가동이 요정도로 다 됩니다 안쪽으로는 요정도까지 접히고 어 다 동일해요 뭐 아예 그냥 확 꺾여지진 않는데 걸리는 부분이 있긴 있는데 가동은 요정도 근데 이 볼 관절이 되게 약해요 약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만 또 특히나 더 약하고 어 이거는 조금 보강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뭐 많이 뻑뻑하지도 않구요 그냥 조금만 힘 줘서 빼면 빠지는 어 그 정도의 관절이구요 어 이렇게 이제 제품이 나오기 전에 전시 샷을 조금 보시다 보면 이 거미 느낌의 이 플라스틱에 효과를 되게 잘 줬어요 이 곤충의 갑각 같은 이 느낌을 되게 잘 처리해 준 것 같아서 되게 기대를 많이 했는데 실제로 보시면은 진짜 더 이런 효과들 때문에 더 곤충 느낌이 많이 납니다 이렇게 눈알도 뭐 많이 박아줬구요 그리고 여기 이 같은 경우에는 어 이렇게 또 벌어질 수 있구요 요정도로 벌어질 수 있고 헤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360도 돌아갑니다 그리고 위아래로도 조금 움직여지고 여기가 걸려 있기 때문에 이것만 빼주시면 뭐 조금 더 움직여지는 것도 같구요 음 그 다음에 이렇게 뭐 볼관절도 뭐 다리의 모양을 잡을 수 있게 뭐 웬만큼 가동률이 나옵니다 어 이런 거미의 동니 같은 것도 표현을 잘 해줬구요 이 끝에만 도색 되어 있구요 어 뭐 얼굴 헤드 조형도 진짜 잘 나온 것 같아요 어 거미 조형의 단점이라고 하면 뭐 이런 볼관절 조금 느슨한 거 이런거 그 다음에 뭐 변형이 뭐 어디가 딱 껴지고 조인트가 껴지고 결합되고 단단한 그런 변형은 아니에요 아무래도 거미라는 조형이 그래서 뭐 그런 뭐 변신의 손맛이 그렇게 있지는 않습니다 진짜 이 플라스틱 효과를 정말 잘 준 것 같아요 제가 뭐 정확한 명칭은 모르는데 이제 여기는 이제 다리가 되는 부분 등판에 여기 이제 구멍에다가 이제 뭐 다른 부품도 껴 주실 수 있고 요 부분이 이제 무기가 되는 부분입니다 어 이런 다리도색 같은 경우에도 되게 깔끔하게 잘 되어 있구요 이번에는 품질관리가 나쁘지 않았어요 제가 이상하게 비스트워즈 제품들이 은근히 뽑기운이 좀 좋은 것 같은데 어 이번에 이 마스터피스 라인은 뭐 뽑기를 잘 한건지 뭐 품질관리도 뭐 나쁘지 않습니다 뭐 도색 까진 것도 많이 없구요 뭐 도색도 되게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구요 이렇게 파리되는 부분은 이제 안쪽으로 배면으로 이렇게 수납이 가능합니다 어 진짜 진짜 잘 나왔어요 거미 모양이 어 그 다음에 동봉되어 있는 요 실 달린 무기 어 처음에는 말려 있는데 이 실은 풀어 주시면 되구요 어 재질이 좀 실 같아요 어 이렇게 마크도 무기에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전에 여기 등 부분 이 등 부분에 요 조그만 구멍에다가 이렇게 껴주시고 어 이게 잘 안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은근히 또 고정이 잘 되요 뭐 쉽게 빠지지는 않아서 이런 거를 뭐 다른 데 걸어주시고 하시면 이렇게 매달려 있는 거미 모습을 재현해 주실 수 있습니다 어 저는 이런 기믹 좋아해요 어 뭐 총에 뭐 스프링 달려 가지고 총알을 발사할 수 있는 기믹 이런 것보다는 이 거미 조형 특유의 이 거미만 할 수 있는 이런 기믹을 넣어주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의외로 고정성은 좋구요 이렇게 뭐 어디 매달아서 좀 거미가 거미줄에 매달려 있는 듯한 그런 효과를 주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들어있는 건 이렇게 마스크 입을 꼭 다물고 있는 마스크구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눈이 살짝 빛나고 있는 마스크도 들어가 있습니다 어 그 다음에는 작중에서 어떤 컴퓨터 같은 거를 이렇게 해킹하던 그런 고글도 기믹으로 들어 있습니다 어 정확히 모르겠어요 어떤 뭘 뭘 아무튼 해킹 하긴 했는데 이렇게 뭐 여분 줄도 들어가 있는 것 같구요 그 다음에 이렇게 스탠드 들어가 있습니다 스탠드의 이 검은색 이 검은색을 여기 동그라미 아무 곳에나 꽂아 주시고 어 이 부분 요 부분이 하늘로 올라올 수 있게끔 껴주시면 되요 어 그 다음에 이 거미줄 같은 경우에는 4등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거를 좀 엇갈려서 하나는 위로 하나는 위로 하나는 아래로 이렇게 엇갈리는 식으로 연결해 주시다 보면 어 이렇게 거미줄이 완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부품 다른 거 하나 또 있구요 음 그래서 거미 모드일 때는 이 스탠드에 이 동봉되어 있는 파란색 이 부품을 이렇게 껴 주시구요 이 뾰족한 부분이 뒤로 갈 수 있게 그 다음에 작은 조그만 파란색 부품 하나 요 찍게 같은 거 있어요 그거를 여기 파란색 부분에 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양쪽에 이 양쪽에 찍게 같은 걸로 이 거미줄 거미줄 요 부분 여기 딱 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 부분에 이렇게 껴 주시구요 그 다음에 동봉되어 있는 이 실 안 달려있는 무기 어 이것도 되게 깔끔하게 잘 나와 있어요 도색도 깔끔하고 이번에 품질 관리가 진짜 잘 된 것 같아요 이 부분에 요 조인트를 이 거미 배면 부위에 요 부분 이제 이 조인트에 껴 주셔야 되는데 이렇게는 안 껴져요 이렇게 안 껴 지기 때문에 이 회색 부분이 머리 쪽으로 가게 해서 조인트를 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고정성이 많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거미줄에 끼실 때 아 막 빠지기도 하고 이래요 그래서 요 부분을 이제 요 부분 이 동그란 부분을 아까 조그만 부품 꼈던 아까 그 조그만 부품 꼈던 이 파란색 부분 이 부분에 이제 껴 주실 건데 이 그냥 이대로 껴 주시면 무기 고정성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무기가 빠져서 이렇게 무기를 살짝 잡으시고 껴 주시는 게 정신 건강에 이롭습니다 이렇게 해서 각도 조금 맞춰 주시고 다리 조금 정리해 주시고 이렇게 하시면 이제 거미줄에 이렇게 매달려 있는 블랙 아라크니아의 모습을 재현해 주실 수 있습니다 아 이런 기믹 좋아해요 이런 거미줄 이런 기믹 조형들이 거미만 가능한 그런 기믹들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기믹 좋아합니다 아우 이렇게 전시해놔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와이프는 물론 싫어하겠지만 진짜 거미같이 생겼어요 잘 특히 이런 거미줄 같은 거에 또 올려놓으면 그 다음에는 이렇게 캐릭터 카드 이렇게 아트샷 잘 들어가 있고요 뭐 능력치가 많이 높지는 않고요 그리고 이렇게 설명서 들어가 있습니다 뭐 설명서는 되게 깔끔하게 일본어로 잘 들어가 있어서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림만 보고 변신 시키실 수 있으실 정도입니다 변신 난이도는 그 다음에 이 스탠드 부분 아까 전에 끼셨던 부분 빼주시고 여기 파란색 부품 돌려주신 다음에 아까 전에 실 달린 무기 꼈던 구멍에다가 껴주시면 이렇게 거미가 점프해서 튀어 오르는 그런 자세를 연출해 주실 수 있는 그런 기믹입니다 근데 여기 스탠드 상태가 뭐 많이 좋진 않아요 이렇게 좌우가 앞뒤로는 좋은데 위아래랑 괜찮은데 좌우가 많이 좋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또 공중에 띄워 주실 수 있고요 거미를 아 좋네요 이 거미 잘못하시면 이렇게 무기가 빠져요 그리고 이거는 마스터피스 치토와의 비스트 모드 크기 비교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네레이션에서 나온 와스피네이토 조형과의 크기 비교이고요 이렇게 벌이랑 거미랑 두니까 참 비스터드가 매력있거든요 진짜 매력있는데 호불호가 많이 걸려요 이런 조형들 때문에 물론 장난감이니까 저는 괜찮은데 실제로 이런 벌레들 저도 안 좋아하는데 되게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비스터드 제품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마스터피스 다이노봇을 복제하고 조금 개수해준 이제 블랙맘바 다이노봇 제품과의 크기 비교이고요 이번에는 마스터피스 블랙 아라크니아의 변신 영상입니다 뭐 아무래도 그냥 조형만 봐도 변형이 많이 어렵지는 않아요 근데 그리고 뭐 주의해야 될 부분들이 그렇게 많지도 않아서 뭐 변형하는데 그렇게 뭐 어려움은 없으실 겁니다 일단 제일 처음으로는 뭐 여기 배면에 무기 장착시켜 놓으셨다면 이제 뭐 무기 먼저 탈착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이 뒷면에 이 무기 부분을 빼실 건데 여기 조인트가 걸려 있어요 여기 먼저 여기도 조인트가 걸려 있기 때문에 여기 먼저 이렇게 떼 주시고 하시면 이렇게 들립니다 이렇게 들려서 여기 조인트 껴져 있는 거 세 개 빼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빼주시고 이렇게 무기 빼셨으면 이제 다리 빼실 건데 다리 빼시기 전에 이 팬티 부분 이렇게 내려 주시고요 다리 옆으로 빼셔서 내려주시고 이렇게 내려줍니다 그 다음에 다리 쭉 펴실 건데 여기 앞에 무릎 부분 펴주시고요 도색이 진짜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다리 내려 주시고요 이렇게 내려 주시다 보면 끝 부분쯤 와서 조금 조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내려 주시고요 여기도 무릎 펴서 내려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다리 부분 힌지 이용해서 허벅지를 닫아 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닫아 주시고요 여기도 이렇게 닫아 주시고 그 다음에 발 안쪽에 여기 살짝 손톱으로 걸릴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발바닥 안쪽에서 빼서 이렇게 펴주시고 다리 쭉 펴주시고요 이게 처음에 조금 빡빡해요 그래서 파손 조금 조심해 주시고 이렇게 펴주시면 됩니다 여기도 동일하게 펴주시고 이렇게 펴주시고 빡빡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잡으시고 하실게요 안 그러면 좀 파손 위험이 있어서 해주시고 팔 여기 가운데 조인트 껴져 있는 거 이렇게 빼 주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돌려서 옆으로 일단 빼주시고 곤충일 때 머리 부분 내려 주시면서 헤드 한번 돌려 주실게요 이 입은 오므려 주시고 이렇게 내려 주신 다음에 여기 고관절 아까 팬티 부분 한번 돌려서 여기 조인트 양쪽에 조인트 맞게끔 닫아 주시면서 이 이빨을 동일을 가려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등판에 이 얼굴이랑 그 가슴 부분을 빼실 건데 여기 힌지들 이렇게 쭉 올려 주시고 일직선으로 펴주신 다음에 걸리는 부분 없이 앞으로 빼 주시면서 여기 뒤에 부분은 뒤로 돌려 주시면 됩니다 해서 이렇게 가슴이랑 얼굴을 빼 주시면 돼요 이제 이렇게 얼굴이랑 가슴 빼 주셨으면 이제 힌지들 여기 목 부분에 힌지들을 접어 주실 건데 이 부분 이 힌지가 마지막으로 접힐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펴져 있던 거를 마지막으로 이렇게 접으실 수 있게 접어 주시면 됩니다 힌지들이 부드럽기 때문에 이렇게 뒤로 보내주시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앞으로 해 주신다고 생각하시고 여기 이렇게 모양에 맞게끔만 내려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거미 헤드 부분 안쪽으로 쭉 넣어 주시고요 이제 가슴을 이렇게 내려 주십니다 이 부품을 만지려고 하니까 조금 민망해요 장난감인데도 되게 커서 크네요 엄청 그리고 끝에도 조금 튀어나오게 잘 만들어 줬고 아무튼 그러면은 이렇게 마크가 잘 나오게끔 해 주시고 여기 뒤에도 꼭 목 부분 꾹 눌러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등판은 이런 식으로 접어서 이제 이 조인트가 여기 목 뒤에 껴 주실 건데 보시면은 이 부분 이 공간으로 저 조인트가 아까 전에 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살짝 올려 주신다고 생각하시고 그 목 뒤로 넣어 주신다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쭉 뻗어서 그 목 뒤 조인트에 맞게 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좀 튀어나온 부분은 이제 이 부분 이 조인트 구멍이 있어요 나중에 스탠드를 이용할 수 있는 구멍이 있는데 거기에 뭐 집어 넣으셔도 되고 이런 식으로 등판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음 이렇게 아무튼 이렇게 섹시한 블랙 아라크니아 누님의 바스트까지 만들어 줬어요 그 다음에 이 어깨 같은 경우는 아예 이 모양이 반대로 나올 수 있게 어깨를 이렇게 돌려 주시면 돼요 그래서 전체를 여기도 이렇게 어깨 전체를 돌려 주셔서 음 딱 봐도 어깨 갑옷 느낌 나게끔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팔 뻗어 주시고 돌려 주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앞으로 나오게 팔이 그래서 돌려서 뻗어 주시고 그리고 뭐 다리 같은 경우에는 뭐 원하시는 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가 또 돌아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일단은 다리는 이게 볼 조인트가 좀 약해요 이 개수하실 수 있으신 분들은 바니쉬 같은 거 바르셔서 개수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정리 좀 해주시면 마스터피스 블랙 아라크니아 누님의 로봇 모드가 완성이 됩니다 아 진짜 이 로봇 모드가 거의 작중에서 튀어 나왔어요 뭐 지금까지 이런 블랙 아라크니아 누님의 뭐 조형이 없었기도 했지만 진짜 정말 작중 이랑 비슷하게 잘 내줬습니다 색감도 정말 잘 내줬고요 어 저는 진짜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제품인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제가 이런 여성형 트랜스포머가 없었다 보니까 어 저는 되게 되게 마음에 듭니다 이 몸매도 좋아요 어 이렇게 어 뭐 이런 얼굴 조형 진짜 깔끔하게 잘 나왔고요 어 섹시하지만 못생긴 블랙 아라크니아도 잘 표현을 해줬습니다 이런 마크도 진짜 잘 표현을 해줬고요 어 이 부분도 진짜 말랑말랑하지 않아요 그냥 딱딱한 플라스틱인데 이 부분도 정말 곡선 처리나 이런 표현을 진짜 잘 해줬어요 이런 거 까딱 잘못하면은 조금 안 어울리고 조금 이상해 보일 수 있는 조형일 수도 있는데 뭐 진짜 이것도 잘 나왔고 이 끝에 뾰족하게 만들어준 건 대체 누구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뭐 좋지만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된다 싶은 뭐 그런 뾰족함이고요 그리고 로봇 모드일 때도 이렇게 뭐 거미 다리 다 접어 놓으셔도 되고 다 펴셔도 되고 이런 거 근데 이런 거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이런 거 거추장스럽다고 안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뭐 작중에서 이러고 나오니까 뭐 고증은 정말 잘 살려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뭐 도색 아 이 집게발 도색도 진짜 잘 되어 있어요 이런 팔꿈치 도색 이런 색분할도 진짜 잘 해줬습니다 사출색으로 나올 땐 사출색으로 잘 나오고 어 그리고 이런 뭐 거미 머리 이런 헤드 조형도 잘 숨겨 줬고요 이런 뭐 금박 도색 효과도 진짜 깔끔하게 넣어 줬고요 허벅지가 좀 튼실한 그런 아라크니아 누님의 그런 조형도 잘 내줬습니다 이런 곡선 처리 그러니까 금형이라고 하죠 이런 플라스틱의 금형을 진짜 잘 만들어 주는 것 같아요 본가가 확실히 그리고 이런 무릎 부분 다리 부분에 도색도 진짜 깔끔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아무래도 인간형 트랜스포머다 보니까 어 뭐 이런 다리 같은 거는 조금 뭐 좀 부실해 보이는데 뭐 그래도 뭐 자리뱀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뒤에도 정말 잘 깔끔하게 들어가 있고요 뭐 어디 하나 뭐 남는 부품들이 없어요 뭐 무기만 따로 뭐 이런 건 있지만 되게 잘 만들어 준 것 같습니다 이런 헤드 조형의 뒤에도 도색이 진짜 깔끔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제일 처음에 뺐던 이 무기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도색이 살짝 튀어 있어요 이것만 아니었으면 진짜 100점인데 지워지지도 않고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무기 같은 경우에는 요 부분 이렇게 내려 주시고 내려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양 옆에 양 옆에 부분 이렇게 내려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동봉되어 있던 이 끈 없는 실 없는 무기 껴주시면 됩니다 껴주시고 이 집게 손가락 이렇게 펴주시면 이 안에 구녕 있어요 이 구녕에다가 무기를 여기 조인트 이렇게 껴주시면 집게 손임에도 불구하고 뭐 이렇게 잘 질 수 있습니다 작중에서 쓰던 무기랑 진짜 비슷하게 잘 나왔어요 제가 진짜 비스터드 좋아하는데 빠진지는 얼마 안 됐지만 작중이랑 정말 비슷한 블랙 아라크니아가 나와준 것만 해도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총을 쏠 수 있고요 이 실 달린 무기는 따로 착용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뭐 어떻게 끼면 끼겠지만 이렇게 해주실 수 있고요 얼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360도 돌아가고요 앞으로는 요 정도 숙여지고요 많이 숙여줘요 뒤로도 이렇게 좀 많이 젖혀지는 편입니다 좌우는 요 정도 까딱까딱 정도밖에 안 되고요 뭐 어깨는 아까 변신했던 것처럼 이렇게 360도 돌아가고요 아 볼 관절 그리고 여기 어깨 끝에는 이렇게 일직선으로 아 이거 겉은장스럽네요 이렇게 일직선으로 펴집니다 이거는 빡빡해요 너무 좋아요 이렇게 일직선으로 펴지고 여기 부분 팔꿈치에서 이렇게 360도 돌아갑니다 그 다음에 요 부분 요 부분 끝에서도 이렇게 돌아가 지고요 여기 그래서 여기만 따로 이렇게 움직이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팔꿈치 앞으로는 요 정도 뒤로는 요 정도 이렇게 움직여 지고요 이 금색 팔꿈치가 앞으로 가는 용도고 이 초록색이 여기서 또 앞뒤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진행됩니다 완전히 접어지네요 그 다음에 여기 가동 부위 대충 보이실 거예요 어 여기 큰 집게발은 요 정도 벌어지고 이 끝에서 한 번 더 이렇게 접으실 수 있고요 여기도 이쪽으로 요 정도 그 다음에 여기 끝에서도 요 정도 접어집니다 아 집게 손가락이다 보니까 가동률을 많이 바라시면 안 될 것 같긴 해요 그 다음에 허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변형할 때 이 조인트를 여기 안에다 넣었었는데 허리 움직이실 때는 이걸 빼주시고 움직이셔야 파손 위험이 덜해집니다 허리는 요 정도 까딱까딱 그리고 앞으로 앞으로는 요 정도 앞으로도 조금 숙여져요 그리고 뒤로는 뭐 얼굴 빼듯이 이런 식으로 되는데 뭐 추천 안 해드리고요 허리 가동성은 그렇게 많이 좋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뭐 변형 기믹이 거의 다 안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허리 가동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이렇게 조인트 맞게 껴 주시고 그 다음에 다리는 일직선으로 펴지고요 앞으로는 요 정도 발차기도 잘해요 뒤로는 요 정도 그리고 무릎은 요 정도 꺾여지고요 뒤로 확실히 많이 꺾여집니다 앞으로는 거의 안 꺾여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발목 양쪽 당연히 안 되고요 뒤로 될 것 같긴 한데 부러질까 봐 못 하겠어요 앞으로는 변형 때문에 완전히 접혀지고요 가동이 나쁘진 않은데 뭐 볼 관절이나 핀 관절들이 많다 보니까 조금 나중에 헐거워 질 거는 좀 예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동봉되어 있는 마스크는 이렇게 탈착식으로 앞으로 빼 주셔서 껴 주실 수 있고요 이렇게 빼시고 다른 마스크 빼서 껴 주시고 이렇게 좀 포효하고 있는 듯한 뭐 이런 블랙 아라크니아 누님의 모습도 있고요 입도 벌리고 자꾸 다네요 그래서 뭐 이런 거는 조금 더 눈이 커진 듯한 블랙 아라크니아 누님의 얼굴 마스크입니다 그 다음에 동봉되어 있는 이 해킹할 때 쓰던 마스크는 이 눈 쪽에다가 씌워 주시는 건데 이런 식으로 쭉 눌러 주시고 이 콧잔등 그쪽에 맞게 조인트가 딱 맞게끔 해주시고 뭐 연출을 해 주실 수 있습니다 뭐 딱히 저는 이런 기믹을 좋아하지는 않아요 아까 거미줄 같은 걸 좋아하지 그래도 되게 잘 나와준 것 같아요 이런 고글도 도색도 깔끔하고 뭐 이런 또 기믹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되게 잘 나와준 것 같습니다 저는 기믹 구성도 이번엔 진짜 마음에 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 다리 부분을 이렇게 돌려 주실 수 있어요 돌려서 조금 이런 거미 다리를 이렇게 펼쳐 주시면 이게 작중에서 여기서 이제 좀 머신건 같은 게 나가요 뭐 기관총 같은 게 나가기 때문에 뭐 그런 효과를 주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돌려서 뭐 따로 뭐 총같이 보이는 그런 총구 부분은 없는데도 거기서 총을 쏘더라고요 작중에서 그런 거를 조금 재현해 준 것 같은데 뭐 저는 없어도 되는 그런 기믹을 넣어 줬습니다 이렇게 돌릴 수 있게끔 해줘서 이제 비스트워즈 팬들이라면 뭐 그런 기믹도 좋아하시는 분들은 계실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제네레이션 네트랩 과의 로봇 모드 크기 비교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마스터피스 옵티머스 프라이멀 과의 로봇 모드 크기 비교이고요 진짜 사이즈도 좋고요 이렇게 비스트워즈도 모아 놓으면 진짜 멋있고 진짜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마스터피스 메가트론 과의 크기 비교입니다 진짜 보기 좋은 투샷인 것 같아요 비스트워즈 제품들이 진짜 잘 나와준 것 같아요 오히려 마스터피스 제품군에서는 품질 관리도 괜찮고요 물론 치토랑 옵티머스 프라이멀 진짜 개판이었는데 이 비스트워즈 메가트론과 지금 블랙 아라크니아 제품의 마스터피스는 진짜 깔끔하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뽑기도 잘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블랙 아라크니아 로봇 모드일 때 이제 스탠드를 사용하시는 법은 이 파란색 파란색 부품을 사용하셔도 되고요 여기 이중인지 등딱지에 이중인지 이용하셔가지고 이렇게 좀 들어주신 다음에 이 파란색 부분을 이렇게 일직선으로 껴주셔서 살짝 공중에서 이렇게 공중에 떠서 뭔가를 하고 있는 뭐 그런 효과들을 연출해 주실 수도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 뭐 파란 부품이 아니면은 이제 이 부분 이 까만색 부품도 이렇게 끼셔서 뭐 더 다른 뭐 연출을 진행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음 아니면 이 파란 부품을 요 또 조그만 부품 빼시고 이렇게 끝에 껴주신 다음에 더 길게 해서 뭐 연출해 주실 수도 있고요 이거는 뭐 이제 원하시는 대로 다 연출방법이 다양하기 때문에 어 마스터피스 블랙 아라크니아 어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 진짜 정말 많이 만족하는 제품입니다 일단 뽑기도 정말 잘 됐고요 어 비스토어즈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진짜 바로 구매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뭐 물론 이 가격이 뭐 싼 가격은 아니지만 이 가격에 이 조형에 이런 블랙 아라크니아 이런 멋진 조형에 뭐 스탠드 기믹 들어가 있고요 진짜 부품도 많고 뭐 끈달린 이런 무기 일단 기믹을 하나씩만 가지고 놀아도 되게 무궁무진 하기 때문에 뭐 여러가지 포징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포징놀이 하셔도 될 정도로 기믹도 풍부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혀 돈 아까운 게 아니에요 이전에 나온 마스터피스 범블비 2.0 진짜 기믹 그냥 뉴욕 간판 하나 들어가 있고 별다른 게 없는데도 가격이 진짜 많이 비쌌습니다 근데 그만큼 품질관리가 좋은 것도 아니었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실망한 제품이었는데 제가 지원보다 비스트워즈를 더 좋아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번에 이 블랙 아라크니아 제품은 진짜 만족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진짜 후회 안하는 제품인 것 같아요 정말 잘 나와줬어요 늘씬하게 잘 빠져줬고요 일단 제가 뭐 조형에 뭐 작중 조형 재현도를 엄청 따지는 게 아니라서 저는 이 정도만 나와도 되게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마음에 드는 제품이에요 여기까지가 이제 마스터피스 블랙 아라크니아 리뷰 영상이었고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injured